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료분석의 기술 시즌1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분석의 기술 시즌1은 기출분석편인데 제가 작년까지는 자분기를 수업을 할 때 변형편만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새롭게 자분기 시즌1을 만들어서 기출분석편 강좌를 하는 이유는 개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기출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왜냐하면 개정이 되면서 빠진 내용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부터는 기출분석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분석의 기술, 이제 줄여서 자분기라고 할게요. 자분기는 시즌1과 시즌2 두 개로 나뉘는데 시즌1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분석입니다. 그리고 시즌2는 기존 커리에도 있었던 변형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변형편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의 종류가 있는데 3월, 4월, 7월, 10월에 치러지는 교육청 기출이 있고 그리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인 평가원 기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분기 시즌1은 교육청 기출을 11월에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을 1월 달에 오픈을 하면서 두 개 강좌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기출의 경우에는 11월에 개강을 하면서 제가 스튜디오로 개념 강좌를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개념 수업을 들으면서 함께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평가원 기출은 자분기 변형편과 함께 나오는 교재의 기출문제집을 활용할 건데 1월에 개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교재는 따로 준비를 해드릴 거예요. 교재는 기존 개념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개념 교재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워크북이 워크북이 교육청 기출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활용하시면 되고 별도로 개념 수업을 듣지 않고 중간에 이 기출 분석만 구매를 해서 수업을 듣는 분들은 교재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따로 또 교재를 입고를 해드릴 겁니다. 문항수는 최신 7개념 모든 교육청 기출을 활용할 거고 그 문항수는 469문항이에요. 원래 과탄보기고사는 한 세트가 20문제인데 왜 딱 짝수로 떨어지지 않냐? 그 이유는 개정이 되면서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들어오는 내용이 일부 있긴 하지만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새로 들어온 내용은 언급을 하지 않겠고 빠지는 내용이 있는데 생물의 구성체제라는 내용이 세포의 구조와 기능,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동물과 식물의 구성체제를 암기했던 파트인데 그게 생투로 넘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유전 파트가 중요한데 기존 내용의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챕터가 있었어요. 이 내용이 빠집니다. 물론 고2에서 고3으로 올라오는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신 때부터 빠진 내용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에서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았거든요. 99% 확률 계산이야. 2분이 빠지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 기출문제를 갖고 공부를 할 때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명확하게 빠지는 거 상인연간과 상반연간이라고 하는 내용은 명확하게 빠집니다. 그리고 최대 표현형 가지수와 빅값을 활용한 어려운 확률 계산은 빠져요. 이 부분이 빠지는 건 명확한데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독립과 연관의 개념 자체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연관이 다 빠져라고 생각하고 기출문제 풀면 유전 쪽은 풀 문제가 없어 기출래. 그래서 일부 친구들은 연관이 빠진대라고 그냥 던진다고. 그런데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상인연간, 상반연간이 빠지고 최대 표현형 가지수와 빅값을 활용해서 상인연간, 상반연간 또는 연관 형태를 결정하는 그런 어려운 확률 계산은 빠지는 게 분명하지만 DNA 상대량, 사람의 유전, 돌연변이 쪽에서 연관을 아예 무시하고 출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개념적으로 독립과 연관의 개념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상반기 때는 뭐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냐면 아직 6평 보기 전이니까 EBS 연계교재인 수능특강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수능특강에서 연관의 개념을 도입하여 유전파트에서 문제를 낸 게 있으면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6월평가원과 9월평가원을 우리가 잘 관찰해 봐야겠죠. 그런데 상반기 때 우리가 아직 6평이나 9평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아무리 한종철이 독립과 연관의 개념은 알아야 돼 연관이 완전히 빠지는 건 아니야라고 주장을 해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 얘기가 절대적인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출제가 되는 상반기 때는 수능특강을 잘 보자고. 수능특강에 만약에 연관을 도입해서 출제한 문제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인생이 걸린 시험인데 도박을 할 수는 없잖아. 안전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문항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게 기출분석 강의니까 어쨌든 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개념 강좌를 듣든 N수생이면 스스로 개념 공부를 정리를 하든 개념 학습을 일단 대단원별로 끝낸 다음에 조금 공부하고 바로 문제 풀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수능 문제의 기추를 다루는 거니까 단원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대단원별로 개념 학습을 한 다음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고민의 흔적을 갖고 채점하고 정리를 하되 정리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개념형 문항인 기본 문항이 있어. 이거는 한 번만 풀면 돼. 기출문제라고 해서 모든 문항을 많이 반복해서 푸는 필요는 없어요. 특히 과탐의 경우에는. 개념형 문항에 해당하는 기본 문항은 한 번만 풀면 돼. 대신에 한 번 풀 때 교재에다가 잘 정리를 해야 돼. 실수로 틀렸든 지엽적이라고 느껴져서 틀렸든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놔야 돼. 그리고 모의고사 시험 직전에 기출문제집 우리 교재를 갖고 기본 문항은 틀렸거나 지엽적이어서 실수든 지엽적이든 틀린 문항들 위주로 가볍게 확인만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다소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핵심 문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전이라고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염색체 유전 물질이나 세포즈기 세포분열쪽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포즈기 세포분열쪽에 DNA 상대량이라든지 또는 유전자의 유무를 제시한 최신 유형이라든지 가계도나 돌연변이 파트 이쪽 파트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3단원 쪽에 막전의 자료라든지 근육계산 혈액형 사람수계산 그리고 항상성 중에 삼투압자료 그리고 면역 파트의 일부 이 부분들은 30분 안에 기본 문제 14개를 7, 8분 정도 10분 안에 끝내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20분 또는 23분 정도를 갖고 핵심 문항 6개를 풀어줘야 되는데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스킬적인 측면도 필요해. 근데 스킬을 장착했다고 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문제를 스킬은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 것이지 평가원에서 난이도를 높여버리면 특정 유형에 대해서 스킬을 장착했다고 해서 빨리 풀 수는 없어요. 절대적으로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과 직관을 키워야 돼. 제가 연간 커리큘럼이나 개념 강좌 OT 그리고 생명과 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는 개념 꼼꼼히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핵심 문항에 대해서는 스킬을 장착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공부를 하지만 6월 평가원을 보고 9월 평가원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해도 안 되겠네 시간만 넉넉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여전히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개념과 스킬만 갖고는 실제 30분 내에 20문제를 다 읽지도 못한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무능히 말씀드렸잖아요. 화난 거 아니야, 선생님. 그래서 수능장 갈 때쯤에 파이널 시기 때가 돼서야 아, 모든 문제를 다 증명하고 검증해가지고 답을 찾는 게 아니구나.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고난도 문화의 경우에는 그동안 꾸준히 훈련했던 경험을 통해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경우의 수가 발생했을 때 답일 확률이 높은 쪽으로 직관적으로 풀면서 검증을 해나가면서 답을 결정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라는 걸 파이널 때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경험과 직관. 그럼 경험과 직관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기르는 거냐. 논리예요. 맨 처음부터 논리가 강력하게 자리 잡지는 못해요. 그 논리의 시작이 바로 기출분석부터 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핵심문항은 본인이 이제 풀면 느껴. 아 이건 핵심문항이구나.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구나. 그거는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적어도 3번은 봐줘야 돼. 왜냐. 여름 이후에는 변형 훈련을 주로 많이 해야 되거든. 6구평가원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름 이후에 하반기 때 두 번 정도는 또 봐줘야 돼. 그래야 채화가 되거든. 어쨌든 기출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훌륭한 문제니까. 동의는 하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념 공부 때부터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능력이 되는 분들은.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주시고 자분기 강의를 시청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한종처리 기본 문항에 대해서는 개념 리뷰라고 생각하고 스피드 있게 지루하지 않게 최대한 열심히 진정서 갖고 수업을 할 거고 그리고 핵심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스킬과 경험과 직관을 기를 수 있는 논리적인 자료 해석을 보여드릴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분기 시즌업 OT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화이팅!